이번에 진짜 그 컨텐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면서 느낀건데 저만 초월무기 들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잘해야 미니건 오케이 여러분들 저만, 저만 초월들게요 저만 모든 부기 가능 나머지, 나머지 인간분들은 최대 최대 프레데터 오케이? 최대 프레데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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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나타나 칼 나타나 대신 영웅, 사이드킥은 가능 사이드킥, 총은 가능 영웅, 영웅하고 자신이 영웅이랑 사이드킥이 됐다 그럼 하세요 오케이? 그럼 하세요 대신, 저만 이거, 이 룰을 수렴하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이 룰을 이해했고 난, 이 룰을 지키겠다 하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어 ㅋㅋ 맞다, 그리고 시전도 해야지 시점 관전 시전도하세요 찡찡거리지 말고 내가 찡찡거렸나? 됐죠? 됐다 접대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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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접대카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니라니까요 접대카스에요 우리 아직 어리잖아요 아 뭐야 어리니까 배울 수도 있죠 아 뭐 그런건 아니지만 자 어디 맵이 좋을까 내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게 바로 인스테이트 아니겠냐 에잉 인스테이트 아니냐 일단 23명 하겠습니다 좀 많게 할게요 좀비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좀비자는 해야됩니다 왜냐면 스피링 딩거하고 여기서는 가니매드가 사기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벤시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 룰이에요 룰 저 빼고 모든 인간들은 최고 프로데터 무기 최고 프로데터입니다 뭐 미니건 mg3 뭐 그런거까지 가능하고 칼은 뭐 납타가 끝입니다 대신 좀비 쓰리기 때문에 뭐 랜덤으로 영웅과 사이드킹 나오는데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난 이 룰을 숙지했고 총기는 제한 안할거에요 근데 이건 룰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 룰을 숙지했고 난 이 룰대로 할 것이다 하는 분들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번에도 참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비위보는 더 비슷하게 할게요 괜찮은데 이거 이번에도 비슷한건데 다른거 이번에 다 똑같은거 1월부터 12월 탄생석 중에 하나 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들어오신답니다 여러분들 1월부터 12월 예 계급제안도 해야겠죠 오늘 계급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부터 12월 탄생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음 아구만 하나 더 누르셈 어 되네요 고마워요 자 과연 아까는 아까 비율번호가 가넷이어죠 가넷 자 과연 이번에는 자 자 유재성 뭐냐 오 이게 어렵나요 이렇게 이게 아 내가 대문자로 썼다 대문자로 죄송합니다 비밀번호 다시 비밀번호 다시 할게요 됐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자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다시한번 봐주세요 우리밤에 아 그런건 아니고 1월부터 12월 탄생석입니다 탄생석 네이버에 쳐볼거에요 쳐볼까 탄생석 오 들어오네요 들어와요 1월 가넷 2월 자수정 아쿠아마린 진주 에메랄드 뭐 이렇게 있네요 이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4명 들어왔습니다 4명 54명 들어왔습니다 자 7명 채팅창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밀번호 가넷이었고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1월부터 12월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자리 남았구요 한자리 남았습니다 비밀번호는 가넷입니다 데우스로 3.5 피닛 앞에 경매 헤이 Ho 레iesta이빙 남녀노 소다질러봐 절대 안질러 라이 자 갑시다 형도 룰 이해하셨죠? 룰 이해 룰 이해고 룰 이해하셨으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룰 이해하셨죠? 오케이 과하겠습니다 hadit 거고 스컬 아예 넛 staple 스퀄 바이치 3?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스컬 시리즈 절대 안돼요. 최대 프레젠터입니다 그니까 프레젠터의 위쪽에는 프레젠터의 밑쪽에는 그 뉴클래식이 쓸 수 있는 총이죠 밑쪽에는 스컬 뭐 있는데 밑에 쪽으로 사용해주기 바랍니다 야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그러면 나한테 구원받고 싶은 애들아 어 침실로 한번 와볼래? 침실로 한번 오가라 어허 비켜라 지금 내가 지금 어? 야 이거 지금 X댄인거 같은데 너네는 X댄다 이 X버넘들아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근데 내가 좀비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좀비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니까 나의 존엄성을 좀 배워야지 이제 여기서 어 불가 안됩니다 아이 타 프레젠터 밑에 좀만 된다니까 프레젠터 까지 어허 우리 귀엽구나 니들 똥총이랑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네 미안한 것 같은데 야 잠깐만잠만 나 아직 책은 많아 얘들아 나 아직 책은 많아 깝치지마 얘들아 어? 어허 얘들아 아직 괜찮아 책은 많아봐 얘들이 깝치네 똥총으로 아이 귀여워 이 새끼들 죽을 줄 하지? 안죽아요? 어 야야야야 얘들아 여기 좀 여기 좀 손 좀 봐 어허 나 숙주됐다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자 일단 여기 아이고 어허 14000이네 야 좋아 근데 이 지하실 전해안 거치만 막으면 좋아요 이거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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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비켜 비켰네 하하하 여기는 데모 보다는 일단은 그게 하는게 총도 꾸진데 데모패 야 데모를 왜 해 일단 여기서 가니베드를 무조건 해 가니베드의 벤시를 무조건적으로 막아야돼 여기는 뭐 스피링팀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야 일단 닭갈비 그렇지 아아이 쩝쩝쩝 이따라키마스 얘들아 나 나 옆에서 살고 싶으면 얘들아 지하실로 알아? 지하실 막는거 알지 얘들아 여기 계단에서 한 세네명이 보고 아 다섯명이 보고 한 두세명이 여기를 보는거야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이따 기다려 여기로와 지하실로 와 지하실 무조건 와 야 막아 여기 막아 여기 두 명 봐 뒤에 두 명 봐 내가 여기 볼게 뒤에 두 명 봐야돼 내가 여기 볼게 무조건 앞을 보고 난 여길 볼게 자 붕붕이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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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이 좋아 걱정마 나 있어 붕붕이 붕붕이 좋아 걱정마라 반이야 내가 있으니 일이 가능한 것이다 하하하 야 좀비 두 명 남았네 뭐야 야 젠댔다 ㅆ 걱정마 걱정마 height 붕붕이 붕붕이 그렇지 붕붕이 걱정마라 참고로 지하실 이쪽에 잔 된다 얘들아 조심해라 이쪽 근지 650 ш Hoo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더 얘들아 사이드킥이지 여헣 야 봐봐, 뒤에 막은 했잖아 뒤에 안 막은 이렇게 든다니까 봐봐 이렇게 그거야 사이드킥이랑 영웅이 있을거에요 어 얘도 사이드킥이에요 우와 여기 막아놨네 여기다가 내버리 그래 이렇게까지 이렇게 총 이렇게 좋아 그래 그런거 그런거 이게 사이드킥 얘네 사이드킥 이 무기가 정말 셉니다 CV60인 CV47인데 정말 셉니다 아 이거 위험했어요 오 이거 아 이거 어렵죠 아 잡았어 아 내가 죽어버렸네 아이씨 봐봐 여러분들 막을수있어 충분히 지금 1분 남았는데 충분히 막을수있습니다 참고로 애들이 폭탄소 던지는곳은 곧온다는거니까 무조건 긴장 빨면서 하는게 좋겠죠 여기를 뚫을수있는 방법이 간힘에대하고 간힘에대하고 딱 한 어 야 인간 으하하하하하하하 야 방금 뭐하하하하 야 이 야 바로가봐야지 자 다시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부스팅됩니다 부스팅 부스팅돼요 그거를 할 어어 저거 봐바 무기이래도 인간이 이기잖습니까 자 숙주 갑니다 숙주 털렸구요 헤드샵만 아니면 계속 태어납니다 자 슈루탄으로 킬 되고 아 좀비 좀비 갑니다 헤비 좀비 갑니다 야 사이드킥 개좋아 하하하하 잘 손을 써있는 사이드킥이 자 1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좀비는 정말 많이 나 많이 죽어놨습니다 자 헤비 좀비 갑니다 자 어어어어 쇠비 어어 숙주 아아 이거 뚫려어어 아냐 내 이거 살았어 우와 인간 내 인간을 얼마 안 남았는데 살았네 이거를 어 아냐 독재자 없으니까 아니고 얘들이 내 나를 내 식대로 잘 산거지 알겠지 야 여기 여기 진짜 여기 3명보고 여기 3명만 오는거 잡아주고 나머지 여기서 오는거 쏘면 되는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나머지 이렇게 오면 쏘면 되는거야 여기 사람 많기 때문에 분명히 좀비 나을거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나왔네 야 여기 무조건 막아 무조건 야 여기 여기 박아 여기 박아 롤링 박고 여기 뒤에 봐 그래 그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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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해 걱정마 나 있어 나 있어 얘들아 걱정마 나 있어 걱정마 얘들아 걱정마 내가 막아 죽게 나머지 저 뒤좀 봐 나머지 뒤 창원 죽으면 여기서 잼되니까 조심해 어 뭐야 시곽 나 야 영웅이냐 영웅 야 조심해 조심해 밖에서 죽어 밖에서 밖에서 저어 걱정마 걱정마 얘들아 자 뽀뽀 빠빵냐 빠빵냐 해뿌야 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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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이럴링 추켓 추켓 걱정마 얘들아 영웅도 있어 영웅 영웅 있네 아헤 반갑다 휘사시불이 자 밑에 그래 밑에 거기 잘 막아 위 밑에 주 야 밑에 위험한거 같으면 말해 그렇지 리러닝 치칵 치칵 치킥 어허허허 이거 죽이고 왔네 미니건 좋아 야하 이렇게 막는거야 이렇게 자 간힘에 조심히 데이머스다 밑에 어 밑에 밑 뒤에 나왔다 뒤에 뒤에 됐어 야 지원 야 지원 필요하네 지원 몇명 가봐 뒤로가 뒤로 야 뒤로 뒤로 몇명가 뒤로 한명 더가 내가 갈게 내가 내가 뒤로 갈게 뒤에 그렇지 걱정마 걱정마 그렇지 그래 이거야 얘들아 잘 막고 있어 좋아 뒤에 뒤에 조심해 뒤에 가지마 뒤에 오키주 때문에 가지마 이러딩 치킥 자캡 그렇지 초코첵스 말고 얘들아 그래 이렇게 막는거야 이렇게 걱정마 걱정마 오케이 밀어줄게 그렇지 아이 좋아 얘들아 막지마 내 특수탑 막지마 그래 이거야 아이 잘한다 찹찹찹찹찹 아이 좋아 야 아수도 데이머스 있어 걱정마 야 니들 잘 막을 수 있어 안돼 까치지마 그렇지 야야야야야춚구싶냐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에 엥오구싶냐 엥오구싶냐 아아아아아아아아 얘들아아아아아 초가를 빼 애는 초가를 빼 도망가지마라 이야아아아ㅏㅏㅓㅇ 야 내 도 내 어시를 봐 얘들아 이건 나 없었으면 불가능한거야 얘야 내가 진짜 다 도와졌다 아 킬은 안해도 뒤에서 딱 이거 점핑점핑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얘들아? 얘들아 모여 모여 아 여기저기여기여기 다섯명 이거 10 비유로 나누면 여기가 3을 봐야됩니다 아 네 조심해 여기 분명히 또 좀비 날거 같애 아잇 어? 야야야 뒤막아 어이씨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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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조심조심 오케오케오케 장전! 직척 직척 쒸아야 안보이냐 사시너머 그렇지 그렇지 아직 있어 소전연비 있어 소전연비 있어 아 소전연비 아니 앞에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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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 빠바바바밤 빠바밤 사이버킹이겼는데 안했어요 선택 안했어요 좋아 뻥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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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웃아 아웃아 워 좋아 저 뒤에도 막아 지회 지원 지원 필요하면 지원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좋아 서아 정과 오케오케 걱정마 오케이 바로 이거더 지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앞에있어 안개가 걷지마 앞에 있을거야 하지만 불어서지마 내가있다 얘들아 겁먹지마라 겁먹으면 강해진다 니들 겁먹으면 살려놔 만져 씨발 새끼들아 겁먹으면 안돼 씨발 겁먹으면 안돼 으아 막아버렸다 얌얌얌얌얌 아야야 막을수있어 막을수있어 학살켜 학살 얘들아 막을수있어 얘들 체력없어 얘들 막 죽어서 체력없어 다시한번 몰아댄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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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재기 오케이 1분 남았다 1분 나 총 맞았다 자 대기해 대기 아 이거 무조건 올샷 올샷 이걸로 때려야지 아냐아냐 막을수있어 저기 뒤에 앞도 막을수있어 그렇지 난 니들이 믿어 오케이 난 여기 볼게 오 xrais다 맞췄어 오 내총x3 내총 살려 살려! 살려주세요 남아고nérendo 죽이세요 이색키들 싱새끼들이에요 이색키들 싱새끼들이에요 싱새끼들예요 윽유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ah아 아잇시 오에에에에에 순식간에 팔을 넘기네 비켜 아 이거 마감 안돼 이거 안에서 으요앜앜앜앜앜 아 뭐야! 안녕? 야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디가냐구 때많고 죽음먹습니다구 빨리 앉아보면 얘 안된다구 야 야 저 저 빨리 빨리 그렇지 야 여기 뭐하고 있어 여기 어? 얘들아 죽으면 안된다 어? 못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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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너는 먹을지 너는 할게 있잖아 너 아까 별보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할 이유가 있어 잠깐만 어 아 슈가 좀 살아야지 아 숨 좀 돌려야지 아 좋아 지금 세 명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자 뒤집뻔 봤네 카스 numer 2도 아마 18세대 아마 야 한 명 남아서 한 명 한 명 한 명 줘 줘 한 명 줘 줘 한 명 줘 줘 그렇지 바로 그거야 헤헤 엥 이번에 쪼 엥 이번에 좀 쐬게 때린다구? 엥 이번에야말로 학살을 하겠다구? 갑시다 어허 뭐하냐 나 뭐하냐 진짜 엥 나 양심없냐? 오! 야왕이바 ㅅ발! 아왕 왕왕왕! 야아! 나 야왕왕아! ㅅ발야야야랑 왕왕인들 3 흐흫 이러네!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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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으으으 으음 날아오기 땡 씨발 새끼들아 이 새X들이 문제예요 바로 시발 앙도아조가 바로 구속지에 처소노니까 이게 도와 도와력이 안돼서 밀린거잖아요 야 새X들은 자꾸 뒤져야되요 아이씨 하아... 하아... 아니 앞에 안 나냈어요 저 뒤로 갔었어요 일단 한 명 어디있을까 아 나 여웅인데 오랜만에 어 얘 뭐하냐 흐흫 얘는 뭐하냐 진짜 얘 뭐해? 당나 떨어지고 먹은거야? 야 야 지금 내 유풍을 먹으면 어떡해 아 근데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떨어진거 먹은거야? 그럼 괜찮아 야 추박넣어 추박 야 아 그래? 야 그럼 추박넣어 내가 오해했다 아 그래 반대 반대 F4 야 반대 눌러 어 야 지하실 야 야 동선 겹치지마 야 어 지하실이 아닌가봐 걱정마 걱정마 야 걱정마 걱정마 야 걱정마 걱정마 야 죽여 죽여 죽이면 돼 죽이면 돼 야 죽이면 돼 야 죽이면 돼 어 지하 아씨 아씨가 뒤져봐 뒤져봐 자 강퇴 안되겠고 뭐 죽으면 되죠 뭐 아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얘들아 사이드킥이다 그렇지 그냥 하 아씨 나 얘들이 뒤 봐줄줄 알고 앞쪽을 썼는데 도와주질 않네 당최 도와주질 않아 야 이렇게 되면 계속 좀비가 이긴단 말이야 내 말 잘 들어줘야돼 친구들아 오케이 오라잇? 갑시다 총 버리면 그 보고 먹을 때까지 총 안에 없습니다 앵이 저기 뭐 있는거 아니냐 뭐야 야 이 새끼 야 뭔지거리야 자 갑시다 어머랏 뭐야 얘 뭐해 야 뭐야 얘 한 명 남았어 한 명 가자 가자 야 한 명 남았는데 어디 는거야 흠흠 어 양민버스 얘 방금 들어온거 같은데 양민버스 이 콜린포스야 오케이 아씨 이번에 좀 잘하고싶다 아아 자 이번의 영어로 진짜 머신너머스 보이고싶다 아아씨 갑시다 하아 야 지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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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로와 지하실 지하실 여기서 좀비되면 바로 확살 켜서 죽여 오케이 나도 그럴거야 바로 확살이다 확살 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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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박히면 안돼 어디 개 시발놈아 아뇨 어디 시즈랄창해 새끼들이 허허 어허 얘들아 여기 뭐 무서워하면 돼 무서워할수도 있지 야 들어가면 들어갔으면 두 명씩 들어가줘야돼 그렇지 바로 이거 어디서 확살로 결정나오면 새끼들이 그렇지 어 좋았어 바로 이거야 들어가 들어가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오케이 오른쪽 씩 왼쪽 씩 없네 와 어떻게 쭉 숨어있냐 이따 와봐라!!! 야 좀비 한 명 남았다 실버 됐어 실버 그렇지 야 이게 진짜 이게 한 번에 뚫리면 안되는데 에이 컨텐츠 괜찮죠 괜찮아요 이게 컨텐츠가 이게 원래 이게 맞는거에요 좀비는 유리하고 인간이 불리하고 근데 인간도 이겼잖습니까 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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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진짜 바로 확삭혀 내가 좀비다 그러면 눈감아줘 알겠지 커지 뭐야 ㅅㅅ ㅗㅇ아 왜 나부터 죽여!! 뭐야 좀비 다 있었어 ㅅㅅ ㅅㅅㅅ 개빡 치네 진짜 아 나 6번 울어 야 확살로는 6번 울었는데 왜 얘야 데이머스 어허허허허허허허 진짜 아니 6번 확 확살슬려고 6번 울었는데 왜 데이머스냐고 에잉? 아니 좀비구나 깜짝아 아니 내가 못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건 어쩔수 없었죠 에잉? 야 걱정마 삐임! 그렇지! 좀비 키드가 어시기가 하나도 없어 좀비 한명도 못잡았어 야 접대카스 가자 접대카스 야 진짜 여기 좋아 여기 밑에 진짜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져있어야돼 많이 오케이 진짜 많이 떨어져있어야돼 오와 영웅이다 영웅도있어 영웅도있기때문에 좀비 내면 바로 죽여야돼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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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으악! 퇴학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숨어있는 애들 마음이 안되면 이러면 보세요 아아 진짜 퇴학 돼지가 한눈에 네맨이 됐잖아 무슨 장날이여? 뭐 나야 아니야 이걸 이따가 이따가 탁 해주면 차이줄게 뭐여 그렇지 이거 던져 던져 던지고 들어가 던지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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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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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이렇게 하는게 아닌데 아이씨 야 아니면 이렇게 하자 어? 야 잠깐만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얘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들어가 헤헤 병신 넌 죽었다 이게 영웅님께서 이제 너에게 첨벌을 내리실거야돼 죽어라 매수추네 헤헤헤헤헤 잠깐만 좋아좋아 어? 아 좀비 아 영웅이 아니구나 헤헤 좋아 내내 차리는가 어 어? 어? 뭐야? 어 썼다 어허어얼 난잡하도다 난잡한 세상에 이게 무엇이 무엇이요 그렇지 야 지하실에 모여있지마 지하실에 모여있지 말고 다들 뭉쳐있어 어 떨어져있어 뚫릴거가 야 뭔가 아우 위험한데 이거 야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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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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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구라마앗! 얘들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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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얘들아 빨리야 빨리 빨리! 뒤에 한명 봐 뒤에 한명 보고있어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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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막았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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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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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인간들 더하자! 리로딩! 리로딩!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인간들 뒤에 봐! 디바! 인간들 두빠 추빠 디바! 디바 디바 디바! 그렇지! 리로딩! 좋았어! 그렇지! 걱정마! 여기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아니 잊어!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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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s 디바! 나 반갑습니다 그래 지금 나 반갑습니다 정말 힘들잖아 시장너무 새끼야 눈치 없는 새끼 하아 하아 자 심실로 갑시다 심실은 일단 버티기 좋을거 같애 너 넣어줘 나 넣어줘 어 어 좋아 얘들아 아주 좋아 야 들어와 야 다 뒤로와 다 뒤로 아 이거 안좋아 안좋아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뒤로 빠져 아이 자기새끼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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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넬 자주로 젖어 그렇지 야 조심해 야 뒤로 빠져 야 자세기 가서 뒤로와 다 뒤로와 아 뒤로와 뒤로 안 돼 여기 너무 가까워요 가까우면 전비능대군 시그랑참 개시버랑개 개시마 허벅지 개새끼들아 하아 아 게임을 추노 아 씨바 어 아씨 어 힘들어 얘들아 좀 잘좀 하자니까 백퍼야 백퍼 아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야 일단 두명이다 일단 내가 총 받는대요 전기톱밖에 없어 어 영웅이 영웅이 있는거 아니야? 너네 석이냐 슛 슈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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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참쿵참 그렇지 야 이번엔 잘좀 하자 아 이거 끝났잖아 망나인가 망나 망나네 망나 야 잘좀 하자 이거 인간이겨야되 인간이길 수 있잖아 왜 지는거야 아아 우리애들이 진짜 못해 봐봐 아 근데 여기 안좋아 여기 진짜 저기 안좋아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야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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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수가 안전한거 아니냐? 아니네 某게 심적해 심적해 야야야 재빨 윙모왕 싱칭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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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st fails o tremendous 좋아좋좋좋좋좋ious 이아 바ACKA!!! 쥐아ㅏㅗㅗ medications 쥬아ㅓㅓㅗㅓㅓㅗㅇ Bushisch 어머니!!!! 따기꼭 하하아 겁니다 아 개못하네 애들 아 아이씨 봐봐 아 야 씨발 레벨 해버렸네 레벨업하면 안되는데 아이씨 아 레벨업하면 안되는데 중이 됐네 아 진급하면 안되는데 야 이 컨텐츠 괜찮지 이거 접대컨텐츠 접대괜찮지 딸개코브라니 엄마라고 한게아니고 접대괜찮지 그래 12시 지났기때문에 추천받수있는데 추천받수있는데 추천받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수